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아주 굴치의 대형은행은 아닙니다마는 지역은행 가운데서도 상당한 명성을 가지고 있던 두 개의 은행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른 은행으로 이렇게 확산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 결국 이제 이번에 위기도 보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 연준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이 겪었던 두 번의 큰 위기 상황 1997년도의 외환위기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비교적 선방했던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모든 것들이 미국의 금리 정책 변화 이후에 발생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겉으로 볼 때 참 평온하게 보이지만 이제 미국의 금리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은 이제 결국은 한국의 금리가 미국의 금리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사정도 있고 또 한국의 많은 분들이 미국 정권 시장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미국의 그런 금리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초점을 맞췄던 그런 경우는 더물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뉴스는 BBC 방송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가장 메인 화면에 세계가 미 연준의 금리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미 연준이 금리 인상폭을 얼마로 결정하느냐 이런 부분에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 특히 이제 BBC는 또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EU 국가에 속하는 스위스 소위 금융거래의 신용의 대명사로 송급했던 그런 스위스에서 발생한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그런 거의 파산이죠. 그런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구나 생각이 드는데 기사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뭐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21일 미국 시간이죠. 오늘 그리고 내일. 조금 전에 미국의 정 씨가 문을 닫았으니까 지금 미국의 동부 시간은 오후 4시죠. 미국의 정 씨가 9시 30분에 문을 열어 가지고 4시까지 영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21일 미국 시간으로 22일 양일간의 회의를 거쳐 가지고 이제 금리 인상폭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긴 기사의 핵심 내용은 첫 번째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미 연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는 내용의 하나고 다음 두 번째는 그러나 그 와중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두 건의 미국 은행 위기가 발생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여러분이 다 아시고 그다음에 또 리퍼블릭 은행인가 하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라는 것 하나하고 그런데 시장은 이제 21일 22일 날 미 연준의 그런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대체로 예상은 0.25% 인상을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최근 그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금리 동결을 할 것이다 그런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같은 경우를 보면 연준 3월 금리 동결 예상 특히 골드만 삭스는 고객들에게 보낸 그런 문건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는 금리가 동결되지 않겠느냐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골드만 삭스는 3월 금리 동결은 당국이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동안 공격적으로 대응해 왔지만 시장은 이런 노력이 중소형 은행을 지탱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태다. 이것이 3월 20일 날 골드만 삭스가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 담긴 내용입니다. 결국은 적으로 은행 시스템의 스트레스를 감안해서 3월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은 가능성이 높다 이런 서한을 보낸 내용을 전하고 있고요. 어쨌든 시장에서는 연준이 그동안 이번 사태 발생하기 전에 3월 달에 한 번 더 0.25%포인트 를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금리 동결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것이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의견이자 소망인 거죠. 여기 보시다시피 3월 21일 미국 시간으로 지금 21일 오후입니다. 그다음에 22일까지 3월 달에 미 연준위원회를 개최한 다음에 연방금리가 아마 결정될 것이다. 이것도 이제 한국의 정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가장 핫뉴스 가운데 하나가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냐 아니면 동결될 것이냐 그것이 미국 시간 기준으로 3월 21일과 20일 양일사에 개최되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를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